적군이 C 거점을 차지했네요. 적군이 E 거점을 차지했네 C 거점을 함락시켰군 자네 편이 어드벤티즈를 차지했네 밀어붙이는 거야 자네가 앞서고 있어 C 거점이 잡롱돼 D 거점을 무력화시켰군 거점 어드벤티즈를 차지했네 C 거점을 무력화시켰군 모두 자네 마음대로 해 이번에야말로 즐기라고 자네 강한 전사로군 C 거점을 무력화시켰군 C 거점은 무력화시켰군 20%의 사용에 뚜껑으로 D-3 M-3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히힛 그 부분에 한 마더에 더 큰 목소리에 따라가게 되었습니다. 이 길은 아스트라는게 더 큰 목소리에 따라가게 되었을 것 같습니다. 여기에서 다른 목소리가 더 큰 목소리가 되었습니다. 이 길은 아스트라제라는 모습을 보관하겠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. 자, 이 몸은 아스트라제라는 모습을 보여주지 않았습니다. 늑대들을 쉬게 하게 사냥은 끝났으니 전세는 자네에게 기울었어 끝을 내주게 설마 스태프 사냥이 도착 사냥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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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1. 아군의 거점 어드밴티지를 받았네. 한글자막 by 한효정